여보 짠 우리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음 사랑해 뭐지 무서워 네 걱정하지마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 잡았다 여보 조심해 뭐야 내 송곳니 어디갔어 내 트로피에 역할 가먹는 분 여보 도망가 어서 빨리 우린 안전해 아슬아슬했어 뭐지 안녕하세요 여보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네 거 같은데 무서워 고마워요 집에 놓고 온 줄 알았어요 그나저나 이건 당신 거 같은데요 고마워 새 거 다시 자라야 될 줄 알았어 좋아 난 다시 돌아왔어 여보 오빠 뭐지 전 너무 외로워요 당신들은 행복해 보이네요 저 입양해 줄 수 있어요 넌 벌써 우리한테 딸 같아 뱀프 우리 이 아이 받아들여 줄 거지 어? 당신은 날 너무 잘 알아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얘야 너 너무 귀엽다 아 내 얼굴에게 뭐지? 이거 다른 사람 얼굴이야? 어 아가 너 피나잖아 그냥 나이 먹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 있어 팩 하면 좋은 피부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야 안 돼요 난 지금도 충분히 끔찍하다고요 이제 끔찍하게 아름다울 거야 해보자 해보자 봐봐 딱 널 위해서 만든 것 같잖아 조금 기다리자 이제 결과를 볼까? 좋아 우와 이제 안 떨어지네 다행이야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마음에 드세요? 뭐가 더 나아요? 전? 호?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같이 있어야지 엄마가 널 숨기면 안 좋겠지 그치? 그래서 새 머리 스타일 할 거야 머리가 엄청 엉켜있네 뭐야 거미? 아니 완전 테라리움이잖아 이제 애완동물 없이 가자 얘네가 날 찾아왔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우릴 찾은 거야 준비됐어 드룸트릭 좀 컬 있어도 괜찮지? 우와 마음에 들어요 엄마 고마워요 봐 머리 완전 예쁘고 부드럽잖아 컬이 머리를 매력적이고 볼륨감도 줄 거야 이게 있어야 컬이 다 똑같이 잘 돼 드룸트릭 네가 이거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그냥 컬이 아니라 무지개색이야 머리 모양 잡히기에 이제 조금 기다리면 돼 이제 뗄 시간이다 와 예쁜데 이렇게 예뻤던 적 없었는데 너무 예쁘다 딱 아빠처럼 신경 쓰지 마 아빠 조금 이상하거든 하이패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다 맘에 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어릴 땐 아야 아 근데 애 귀가 왜 그러지? 여보 이 콧물 나는 것 같은 귀 좀 봐 뭐야 뺨직하잖아 어떻게 할지 알겠어 이거 봐봐 해볼까? 뭐야 내 아내 여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휴지 드릴까요? 고마워 딸 저기 난 가봐야겠다 잘 있어 우린 네 귀 좀 손보자 좋아 더 좋은 생각이 났어 내가 직접 귀걸이 만들어줄게 반짝거리는 폼에서 박쥐 모양을 잘라주고 보석도 좀 붙이자 좋았어 드릉트릭 뱀파이어 귀걸이 완성이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와 고마워요 자 여기 우리 가족을 위한 점심 으 찬 안 먹을래요 입맛이 없니? 네 먹고 싶어요 우리 뇌 다 떨어졌어 뭐 농담하는 것 같아? 미안하지만 다음에 그럴 줄 알았어 트럼트릭 배달해서 주문하면 되지 불멸의 삶은 불멸의 관리를 의미하지 우와 이 좀 봐요 그래 내 송구니는 내 자신감이야 주변에 빛이 없는 게 좀 이상하네요 나만 그런가? 아니면 다들 타든 냄새나? 아 나잖아 엄마 나도 송구니 갖고 싶어요 아가 입 냄새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겠어 의사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안녕 지아야 좋아 조수도 잘 할 거야 부끄러워하지마 우린 할 수 있어 딱 내가 필요한 거야 좋았다 준비됐어? 안 할래요 새 이 갖고 싶으면 해야지 아 훨씬 낫다 이제 날카롭게 만들자 완벽해 우와 진짜 뱀파이어 같아 아 뜨거워 왜 저러는 거야? 이리 와 내 송구니로부터 목을 숨길 수 없어 재밌네 여보 나 왔어 드디어 어제 저장 잘했겠지 응? 뭐야 둘이 약속 잊었어? 장보기 전엔 게임 안 하기로 했잖아 뭐야 끝도 없네 이거 다 사야 돼? 아 장난하는 거지? 알겠어 내 사랑 금방 올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잘 가 여보 못 알아챘을 거야 딱 레벨 하나만 약속해 신경 안 쓰겠지 뭐야 여보 다 당신이야? 다 사왔어? 아 못 까먹었다 금방 다시 올게 산책 가도 돼요? 이렇게 하고? 안 돼 멈춰 어린 아가씨 뱀파이어가 되고 싶으면 뱀파이어처럼 걸어야지 똑바로 허리 펴고 가볍고 카리스마 있게 뭐가 도움될지 알겠어 걷는데 꿀팁 하나가 있지 책은 뇌뿐만이 아니라 더 도움되는 게 있어 이제 바닥에 책 떨어뜨리지 말고 잘 걸어봐 왜요? 아야 뭐랬는지 봐봐 발가락 떨어질 뻔했잖아 오 우와 읽어야겠어 아무것도 못해 이게 나아요? 마치 애플 새로운 이벤트에 가는 것 같아 고칠 수 있겠지 이거 뱀파이어 고르셋이야 이상한 가방이네 아가 한번 해봐 첫 번째 모드부터 시작하자 우와 벌써 고쳐지는 것 같은데 음 잘했어 딸 슈아 팔을 위한 건 없어서 좀 아쉽다 빨래할 시간 이거 깨끗한가? 으 누가 이 누더기를 쇼파에 놓은 거야? 이건? 누더기가 왜 이렇게 많지? 딸로 오신 것 같은데 알겠다 옷 좀 업데이트 해줘야겠어 어? 맘에 들어 이거 주문해야지 트룸트릭 배달 이게 최고야 이제 주문 제작 바이커들은 가죽 자켓이 있고 뱀파이어들은 박쥐가 있지 아름답다 이런 걸작은 트레인이 있어야 해 그리고 스파이크들도 아무도 못 만지게 말이야 우와 멋지다 우와 이게 내 딸이지 세상에 네 송곳니를 보여줘 생일 축하해 축하해 그리고 선물 눈 감아봐 서프라이즈 여기 어떻게 왔지? 짠 아빠가 먼저 좀 물어줄까? 아니면 알아서 해볼래? 고마워요 아빠 선물 너무 좋아요 팔이 안 닿는데 송곳니가 너무 짰네 파티 망치지마 아니면 당신을 케이크로 만들어버릴거야 알겠어요 농담이었어요 자 딸 어서 딸 네 일을 보여줄 시간이야 어휴 이게 첫번째였어 귀여워라 고마워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크 초는 어디 있어요? 잠깐만 아 불이야 소원 빌아 휴 현실이 됐네 저녁 먹으려고 보이니까 너무 좋다 저녁 먹는거에요? 도와줘요 얘야 뭐 보여줄거 있어 방해하지 마세요 게임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알겠어 그래 당신이 맞아 뭐에요? 방해하지마 이건 어른들을 위한거야 좋아 보여주자 봐봐 박질 어떻게 변하는건지 알아? 네 그거 쉽잖아요 이렇게 뛴 다음에 어서 딸 할 수 있어 더 높게 아마 전 이걸 위한 사람이 아닌가봐요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하는건지 보여줄게 멋지다 이쪽으로 날아오세요 당연하지 우리랑 가자 좋아 잡았다 이제 저 방해 못하실걸요 엄마도 이리와요 이게 박질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좀비야 우리 꺼내줘 장난 그만해 꺼내줘 게임 이제 시작했는데요 내가 물었지 젠 얘야 그게 뭐니? 그거 뭐야 가드나 손톱이야? 역겹다 무슨 말씀하시는거에요? 이렇게 다니면 안되지 가족 명예 손실이야 내 손톱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슬프네 좋은 생각났어 이거 백작 드라쿤에일이야 우와 만나서 반가워요 얘도 너 만나서 기쁘대 이 백작은 안다듬어진 손톱들을 좋아해 다 잘라버리자 예쁘지 않아? 멋져요 분홍색인 줄 몰랐는데 좋아요 아빠 이제 아빠 차례? 안돼 안돼 내 손가락 부자 다 괜찮아 안됐네 휴 아슬아슬했어 이제 진짜 뱀파이어야 송곳니 박쥐 멋지죠? 모르겠네 아무도 안물어봤어 내가 이길거에요 가족들 다 왔어 내가 소식 가져왔어 깜짝 놀랄 준비하라고 뭔데 그래요 어디봐요 이거 배트 초대장이야 뱀파이어 여왕이요 여보 우리 버릇 없어지잖아 당신도 나한테 그러잖아 나는 안갈 줄 알았어 어?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누가 먼저 사인받으실래요? 저요 저 완전 팬이에요 좋아요 아가 음 사랑으로 배티 우와 난 제일 행복한 뱀파이어야 배뜨기 전에 집에 가자 다음은 누구죠? 어서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밴드 절대 안붙혀야지 저도 같은거로 해주세요 음 맛있네요 다음은 누구죠? 음 저게 뭐지? 얘들아 봐봐 아 나 찾아온 거야? 안녕하세요 여러분 뱀찍한데? 안녕하세요 걱정마요 볼은 맨날 떨어져요 잠깐 뭐가 문제지? 으아 도망쳐 도망쳐 얘들아 사인회는 끝났어요 저기 다들 어디가요?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또 아무도 나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 아니 왜? 이 사람이 유명하구나 아 이제 인기를 얻는 방법을 알겠어 신난다 드디어 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하지? 머리, 송곳니 그리고 당연히 방토 내 계획은 준비됐어 세 가지만 하면 유명해지는 거야 넌 왜 여기 있어? 사인회는 끝났다고 우와 여기 내 첫 번째 친구네 나도 곧 너처럼 뱀파이어가 될 거야 당연하지 미야 내가 제일 멋진 뱀파이어로 만들어줄게 고마워 빨리 가자 다시 말해봐 안 들려 여기야 책장 위에 너한테 도움될 뭔가가 있어 우와 고마워 돌리 네 깜짝 선물을 확인해볼까? 이거 뱀파이어 뷰티박스잖아? 우와 고마워 잠깐 돌리 금방 다시 올게 재밌다 뭐가 엄청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와 거울 본 지 엄청 오래됐는데 저리가 아우스와비야 진짜 뱀파이어는 완벽한 피부를 가져야지 좋아 시작하자 조심해 여드름아 넌 이제 큰일 났어 아 개운하다 좋아해 벌레들 네가 날 먹고 있었지? 이제 내 차례야 아니다 여기서 큰 게 있네 국을 끓일까? 바로 그거야 물을 넣어야지 우와 멋진데? 진정하긴 아직 일러 안티에이징 크림이 도움이 되려나? 잠깐 필요없어 아직도 신선한가? 얼른 올해는 이게 좀 빨리 시작됐네 내 피부를 새롭게 할 때야 아 나 그라인더가 필요하겠어 넵킨이 아니라 왜 뷰티박스에 세제는 없는 거야? 넵킨 한 통 다 안 써도 됐을 텐데 우와 왜 돌리? 하느지마 내가 어떻게 할지 알아 뭔데? 말해봐 주방에 세탁기 있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해? 이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 한번 해봐 아 브레인워시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군 됐다 이제 누르기만 하면 돼 청세한 모드로 해야지 난 숙녀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돼? 말라야 되잖아 미야 다 끝났어 이제 열어봐 고마워 돌리 빨리 보고 싶은데 우와 훨씬 낫네 여러분 저 달라진 거 보여요? 제가 그렇게 못생겼었나요? 끔찍하네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안 돼 아직도 여드름이 있잖아 이제 더 잘 보이네 내가 돌리랑 이 키트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디 보자 이거 쓰면 되겠다 안 돼 이게 날 볼 거야 아야 도움이 안 되네 어서 여드름을 위한 게 뭔가는 있을 텐데 우와 믿을 수 없어 이거 버블팩이잖아 냄새 좋네 널 의심하지 않았어 뷰티박스 이제 얼굴에 조심스럽게 팩을 바르고 이렇게 많이 바르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팩 가고 싶어 여기 하나 더 있어 자 딱 맞네 도와줄게 아 기분 좋다 거품 소리가 벌써 들리는데? 간지러워 됐어 이제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약간의 마사지 좋아 됐다 음 피부 완전 부드러워 이 기분 잊고 산 지 오랜데 나는 너 엄청 예쁘다 어 이런 내가 도와줄게 뭐야 나 어때? 아름답지? 어? 팩이 널 너무 어리게 만든 것 같은데? 이게 무슨 냄새지? 내가 쓰레기 안 갖다 버렸나? 드럼트릭 너무 재밌어 어 돌리 새 영상 봤어? 잠깐 이거 나한테서 놨는 냄새인가? 아 엄청 노랗잖아 좋은 생각 났어 묘지에서는 이거 절대 못 구할걸? 고마워 돌리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먼저 비우자 아 젖은 땅 같은 느낌이야 잠깐 안에 뭔가가 있는데 좀비 캔 안녕 자기 내가 뱀파이어가 되는 거 도와줄래? 돌리 캔이 엄청 행복해 보여 너 아직 내 미소 못 봤지?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어 이거 너무 그리웠어 너무 날캔을 신난다 내 할리우드 미소가 돌아왔어 너무 예쁘다 미야 웃긴 거 보여줄까? 봐봐 난 좀비 캔이다 어때? 다시 내 계획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흠 망토가 필요한데 이 누더기들은 전혀 망토 같지 않잖아 트룸트릭 이게 훨씬 낫네 내 발에 떨어지지 마 음 이는 하얀데 송곳니가 없잖아 치과에 가야 하나 저기 미야 좀비들은 보험 없지 않아? 이거 해봐 고마워 돌리 니가 날 또 구했어 뭐가 있나 볼까? 블레이도 치과 키트잖아 이 사람은 왜 이가 없을까? 여기 놓고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좋아 이가 준비됐어 환자한테 연습해야지 여기 날 위한 송곳니야 너무 큰 것 같은데 저기 돌리 내가 너 물어버릴 거야 뭐야? 아 뱀파이어다 도와줘 아니 왜 그래 저렇게 예민한가? 이 송곳니 완벽하게 딱 맞을 거야 완벽한데 이제 난 뱀파이어야 우와 못 알아보겠어 여러분 어때요? 좀비였을 때가 더 나은가요? 깨끗한 피부는 엄청 빛나 마음에 안 들어 창백함을 좀 더 해야겠어 내가 좀 써도 괜찮지? 어 허기 우린 언제나 널 기억할 거야 넌 좋은 친구였고 좋은 파우더였어 잠깐 파란색은 여기 안 어울리는데 편히 잠들렴 니가 내 유일한 희망이야 밤벨리나 도와줄 거지? 어? 딱이야 우리 잘 어울릴 거야 이제 너도 뱀파이어야 돌리 너야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뭐라고 하는 거야? 걱정하지 마 이거 장난이야 이거 그냥 밀가루야 휴 무서웠잖아 재밌다 그래 난 이제 빵이야 하하 좋아 준비됐어 뭐야 이거 내 가방이잖아 돌리 왜? 진짜 뱀파이어는 이런 쓰레기 봉투 안 들고 다녀 니 말이 맞아 뭔가 좋은 게 필요해 이거 장식할 수 있나 볼까? 아 뭐 잊어버렸어 이쁜이 거미? 원하는 게 뭐야? 나 만지지 마 원하는 거 가져가 그나저나 너 내 가방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날 그리고 싶은 거야? 난 상관없어 뭉개려고 했는데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공예종이를 가져와서 원을 자르자 이제 천을 자르고 싹둑싹둑 뜨거운 접착제로 조각들을 잘 연결하는 거야 드룸트릭 옆면은 준비됐어 거미다리를 만들려면 철사를 써야지 털도 붙여주고 모든 부분을 다 연결해주면 눈도 추가할 수 있어 진짜 같잖아 어떻게든 들고 다녀야 되잖아 뒤집어서 끈을 만들자 드룸트릭 이제 접착제로 다 고치면 돼 어때? 이제 뱀파이어가 들고 다닐만 해? 우와 완전 잘했어 맘에 드네 옛날 가방 버려야지 마지막 단계는 머리 스타일이야 내 머리가 뭐가 문제지? 불 붙었나? 피피 데우칼을 마치 돌리 너 다 타겠어 내가 그렇게 뜨거워? 돌리 눈 감아 나 장난친 거야 그만해 괜찮아? 이거 나 좀 써도 돼? 그래 미야 소화기 안 쓰고도 물어볼 수 있었잖아 조심해요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머리 업데이트 좀 해볼까? 우와 예쁘다 돌리 넌 최고의 친구야 또 뭐가 있으려나? 우와 머리 땋는 기계잖아? 해봐야지 엄청 빠르고 잘 돼 엄청 빠르고 잘 돼 왜 이제야 한 거야? 이 작은 링이면 더 예쁘겠어 좀 써도 돌리가 신경 안 쓰겠지? 야 기가 너무 간지러워 으 역겨워 유황 침전물을 파는 거야 뭐야? 안 돼 내 손톱 뭐가 더 안 좋은지 모르겠네 끔찍하다 뷰티박스가 필요해 안에 뭔가가 있을 거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할지 알겠다 내 손톱 봤어? 우와 네일아티스 누구야? 멋지다 딱 내가 찾고 있던 거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미야야 안녕 진정점의 새로운 친구 내 손 떨어지겠어 안 돼 제발 친구하자 안 그러는 게 낫겠어 이상내야 난 내가 원하는 건 언제든지 손에 넣지 집에 왔어 아가들아 이제 더 예쁜 손에 널 올려줄게 먼저 손톱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 세게 좋아 이제 여기 뜨거운 접착제를 바르고 조심히 접착제가 굳기 전에 손톱을 붙여야지 우와 내가 본 손톱 중에 제일 예뻐 변신에 집중해서 먹는 걸 완전 까먹었잖아 뭐 좀 먹어야겠다 음식 냄새가 나는데 저기다 그래 바로 여기서 냄새가 나는 거야 좋아 손톱 먼저 떼고 돌리 니가 다 먹었어? 피자 세 판이나 있었는데? 나 좀 내버려 뱉어도 죽겠어 내 거는 잠깐 남겨놓은 게 있을 텐데 우와 저번에는 빗은 안 났는데 냄새도 좋다 전자레인지 생선 여기 갇혔구나 걱정하지마 내가 꺼내줄게 아 너 여기 완전 갇혔구나 걱정하지마 내가 꺼내줄게 빨리 먹고 싶어 분명 별미일 거야 가족 레시피 젤리피쉬 피부에 완전 좋다고 먹어보자 그거 생선이야? 어 왜? 조심해 목에 걸릴지도 몰라 먹는데 말 시키지마 말했지? 배불러 좋다 그만 먹어야지 입술 바르는 걸 까먹었네 피 좀 바르면 되겠어 손에 조금 올리고 입술에 발라야지 음 짭짤하네 왜? 미야 요즘 누가 그렇게 해? 널 위한 꿀팁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이 영상 벌써 난리 났다고 멋진데 해볼게 다른 립글로즈 준비하고 다음은 뭐야? 브러쉬를 글리터에 넣고 섞기 좋아 다른 색 다 섞는 거야 어떻게 됐나? 우와 빨리 보고 싶은데? 멋지다 고마워 팔로우 할게 어딨지? 봐 미야 미야 여기요 이런 날이 드디어 왔어 날 사랑해 주잖아 미야 당신이 최고예요 사인해 주세요 아 나 물었어 뭐야 내 이유?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안녕 친구 그 아래는 어때? 괜찮아? 행운을 빌어 거기서 너무 지루해하지 말고 미야 당신은 영웅이에요 사진 찍어도 돼요? 우리 엄마 것도 해주세요 고마워요 사인해 드릴게요 다음은 누구죠? 반가워요 반가워요 또 오세요 잘가요 미야 어?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미야 진짜 당신이에요? 사인해 줄 수 있어요? 당신 진짜 유명해요 우리 아기 이름 당신 따라 지었어요 우와 이 작은 아기 좀 봐 아야 날 물었잖아 아파요 이럴 수가 사고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 다 가서 쉴 시간이네요 어서요 어서요 캐롤 저쪽으로 가봐요 이걸 채워 넣자 가비가 질투 안 하겠지? 이거 다 자기 거니까 좋아 잘생긴 얼굴도 필요해 너무 진짜 같은데 자기 좀 움직여봐 사랑해 사랑해 어떤 것도 내가 자는 건 못 막아 흠 예전 반만큼 좋아 아 뭐 먹지? 선택하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? 자기 어떻게 생각해? 뭐 먹을까? 말 좀 해봐 좋아 내가 직접 선택해야지 모든 건 다 맛있을 거야 감자칩? 아님 눈? 아니야 더 맛있는 걸 만들어야겠어 여기 첫 번째 재료가 있지 아기 고양이야 이거 좀 빌릴게 좋아 또 뭐가 있지? 사탕 이거 흥미로운데 얘야 먹어봐 어 토마토야 뱀파이어들은 빨간색 없이는 살 수 없지 어떻게 줍지? 배 때문에 못 줍겠어 움직이지 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로봇과 뱀파이어의 첫 결합 된 것 같은데 잘했어 우리께 사이가 좋은 것 같아 어 너무 좋은데? 다리도 긁을 수 있어 손 안 닿았었는데 악수하자 이제 테이블에 앉을 시간이야 샌드위치 만들어야지 맛있을 거야 요리책에서 벌써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 좋아 음식은 장난감이 아니지 이제 내 버거를 끝내볼까? 어디다 놨지? 음 여깄다 언제나 여기다 샐러드를 두지 거의 다 됐어 요리 괴물을 만들었어 이 괴물을 풀어놓을 순 없지 처리해야 돼 힘든 싸움을 시작하자 오 완벽해 오 완벽해 너무 맛있어 일어날 시간이야 오 추워 안되겠다 양말 신어야지 따뜻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하지 음 손이 안 닿아 어떻게 신지? 자 마지막 시도 잡아야 돼 오 잡았다 내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어 양말 내가 양말 도우미가 있다는 걸 몰랐을 거야 널 금방 처리해줄 거야 아 이제 좀 낫네 넌 대체할 수 없는 존재야 네가 없으면 너무 추울 거야 자 이제 가볼까? 우와 예쁘다 세일 중이잖아 사야지 이렇게 빨리 자 어떤지 한번 보자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잖아 우리 아기가 좋아할 거야 뭐야? 으취 아직도 이 광고 보여주는 거야? 이 비옷 애들 게 아니라 애완동물 것 같은데 으취 응급처치 키트가 필요해 당장 아로마병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해결책이지 여러분도 이런 병 갖고 싶어요? 똑같은 거 만드는 방법 보여줄게요 시작할게요 꿀 병에 빨간 액체를 붓고 그 병을 레이스로 장식하세요 글루건으로 스트립을 고정하고 밧줄을 맨 위에 감아요 그럼 훨씬 더 뱀파이어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아함을 더하기 위해 이걸 진주 목걸이로 거는 거예요 접착제가 또 필요해요 작은 병을 꽃으로 장식해요 이렇게요 쉽죠? 이게 벌써 다섯 번째 잔이야 지금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해 더 좋은 생각 났어 피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빨리 마시고 싶어 이게 천배는 더 편한데? 벌써 다 마셨나? 이런 근데 정수기에서 물을 얻을 수 있지 좋았어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내가 훌륭한 생각이라고 했지 어디서나 이렇게 마실 수 있어 김맛칩은 최고야 어? 이게 뭐지? 아기가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? 긴장하지 말자 모든 것이 시작되면 준비만 하면 돼 병원에 갈 가방 써야겠어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지 돈 뼈 서류 이거 다 필요할 거야 제 시간에 준비 다 해야 되는데 준비됐어 와 끝난 것 같은데? 잘됐다 아 왜 진작 눈치 못 챘지? 다른 게 필요해 사과면 될 거야 이걸로 칩을 만들어보자 저희 새로운 이야기 재밌었어요?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? 미아 캐롤라인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요? 알겠습니다